한 명이 애기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명이 애기소 애기소 있습니다 애기소 애기소 맞는가? 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 명이 애기소 절로 가야되네 절로 가야되네 애기소 한 명이서 보자 절로 가야되네 애기소 저길로 가겠습니다 한 명이 애기소 저길로 가보겠습니다 한 명이 애기소 가보겠습니다 애기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기소 한번 물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애기소 찾아가는 길 애기소 가보겠습니다 애기소 애기소 어디로 갑니까? 여기저길로 내려가는 길 좀 더 가야돼요?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아 내려가야돼요? 난 애기소 적어놨길래 전화번호 아 그럼 애기소 해놨길래 전화번호 아 그럼 애기소 해놨길래 전화번호 애기소 키우는가 진짜 소 키우는가 싶어갖고 네 애기소 거기 저 내려갑니까?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유튜브입니다 사진 촬영하고 있어요 애기소는 많이 오라고 자 이건 아까 그는 아니고 개인집이고요 그 밑에 좀 더 가면 있답니다 이건 그냥 개인 자기 한다고 해 놓은 거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랍니다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골로 내려가 되긴 되는데 맞아요 저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자 자기 집이랍니다 이건 애기소 해놨건 개인집으로 내려간답니다 개인집으로 내려간답니다 개인집입니다 그 밑에 랍니다 이제 애기소 제가 뭘 촬영하겠습니다 암행 애기소 자 자 오늘 애기소 까지 오늘 촬영하네요 이제 막 갈때는 뭔가요 막 가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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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와 하고 이제 하나하나 오늘 숙목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누리길 봤고 그 다음에 애기소 까지 자 애기소 갑니다 좀 더 일단 좀 더 내려가 보고 아 애기소 좀 내려갑니다 아 지금 애기소길 찾아가는겁니다 애기소길 한 중간쯤 아 저 저 길 아 저기 뭐 보이네 여 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잘못되면은 영상 포기하면 되니까요 자 보인다니 아 저거 뭐이네 넓직한 입구가 있습니다 넓직한 입구가 넓직한 입구가 있습니다 아 넓직한 입구가 있습니다 홀로 저거 아 여 있네요 자 한번 내려가보겠습니다 사람들 잘 안내려가네 자 여 있네요 자 여긴 안네 여... 여깄습니다 여긴 났습니다 정류소 있고요 정류소 바로 옆에 애기소 대천전 농장입니다. 여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직전하면 되겠네요. 아까 그 분이 말씀하신 그 밑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로 맞겠네요. 한적한 사람들 잘 오지 않는 옛날처럼 높아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름 되면 전부 다 보따리 보따리 싸고 음식 갖고서 먹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봅니다. 350m 되어있거든요. 좋습니다. 공기 좋네요. 차도 안 들어오고 차가 못 들어오는데 바위도 막아 놓았네요. 바위도 막아 놓은 게 굴러서 내려온 거에요. 여기 갖다 놨죠. 중간에다가 바위를 누가 이리 밀겠습니까. 크레인 아니면 안되는데 이 무거운 거를 바위가 구불러서 내려온 겁니다. 어! 여기 먹고 이제 여기서 내려갑니다. 저 밑에 위로 하시는 분들 보이네요. 아! 여기서 조금무가 있네요. 조금무가 있네요. 조금맨하네. 용사짓고 있네요. 여기 소입해도. 자! 한 명이 여기 소입니다. 여기 소. 옛날에. 아! 여기 소 맞네요. 해놨네. 내로는 어르신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여기 뭐. 물은. 우리가 20건도 있고. 옛날에는 20건도 없었지요. 대부분 박혀줍니다. 이 막힌다. 사람이 있는 거. 금융구역이. 여기 넓네. 자! 애기소 200m 위로 올라가네요. 또. 이것도 막힌이 맞는데 이것도 더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 200m. 이렇게 물이 이렇게 구겨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와. 자, 좀 올라가 봅니다. 여기 사람들 계시거든요. 자, 올라가 봅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건 북구청입니다. 북구청. 낚시금지구역입니다. 치사야역 및 대천천은 치사야역 및 낚시금지구역입니다. 바깥은 삐려 먹고 그래 안되고 낚시도 못하고 고기도 못 잡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하시는 거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됐는데 정확한 길을 알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저는 대천천은 빨리 여기서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 어디로 간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그 분들 뭐라 했다. 올라가는 길이 쉬워요. 모래가 되어있고 낙엽이 있고 이 사이로 흙이 모래 꽉 차 있습니다. 산에 있습니다. 마사. 이거네. 여기입니다. 좋네요. 에기소. 물이 참 맑고요. 좋고요. 그 다음 저 위에도 다 에기소 전부 다 저까지네.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인물입니다. 에기소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물 한번 만져 보겠습니다. 에기소입니다. 에기소입니다. 유명한 에기소. 시뻘었습니다. 고기 살겠습니다. 여기 추락주의 해놓고 여기 조심하면 육터물이 나갈 땐 노란권 해놨네요. 나가면 되겠고요. 여기 바위에 앉아서 참 구하기 좋지요. 요거는 태적암에 쌓이는 자국입니다. 여기 옆으로 넘어진거지. 추직으로 되었을텐데. 이 돌이. 아. 여기로 올라가는겁니다. 여기로 가는겁니다. 여기로 가는겁니다. 여기로 가는겁니다. 여기로 가는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 위에가 저 위에가 그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자체가 에기소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소입니다. 여기 사람들 아무도 없고요. 여름철은 물이 조금 더 올수도 있습니다. 자. 에기소입니다. 자. 에기소입니다. 저희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가 에기소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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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기소입니다. 여기에서 아니다. 여기가 여기가 아. 야. 아. 시원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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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흡니다 여기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왔지? 절로 넘어왔나? 무릎 빠지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네 가만히 있어보자 절로 가야되겠네 뛰어야되네 뛰어야되네 뛰어야됩니다 일단 넘어왔습니다 안정되게 해야되니까 무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정산하시니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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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에 물집 생깁니다 일반 신신음에는 저번에 알았습니다 아 여기선 아까 그 밑에 고기가 제일 큽니다 요거는 좀 작네요 작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밑에 고기가 제일 큽니다 계곡 속에 싸이가 있는거지 저걸로 지금 정산폭수가 나무대꺼가 있습니다 나무대꺼 갑니다 좀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위에 얼마나 큰가 예 이거 돌은 비석세우는 그런 돌 같습니다 보니깐 비석세우는거 아 여기있어 요거는 고기같은거 살겠네요 보니깐 물이 맑아서 와 와 이 바이 크네 이 바이 큽니다 와 이 오도 미끄러지지 못 올라갑니다 미끄러지 못 올라갑니다 저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걸로 여기로 돌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밑에 돌이 한게 공구고 있습니다 이 큰 돌을 자 으쌰 으쌰으쌰으쌰으쌰으쌰으쌰 와 돌이 빠지게 미끄러지겠네 돌보니까 동간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 애기소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 애기소 요 요 요 여기 애기소입니다 저 밑에 여기도 좀 큰 편이네요 예 애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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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더 갈 수 없습니다 자 애기소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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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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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소 입구에 가서 안내 표지판을 보면서 애교소 촬영 영상을 끝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나름 오후에 왔고 화면까지 온다고 한 1시간 걸렸거든요 지하철로 와서 화면 순목은 찍고 그 다음에 대천천 누리길 찍고 그 다음에 애교소 화면 대천천 애교소 촬영을 했습니다 농사가 크게 졌습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사람이 생고생을 해야 되죠 생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 애교소 차 위에 보면 애교소라고 해 놓고 전화번호도 적어 놓고 애교소라고 해 놨는데 그건 지금 사람들 안됩니다 애교소라는 명칭을 적으면 안됩니다 송도공원이라 술집 이름을 송도공원 음식점에 임을 해 놨던데 송도공원은 고유명사입니다 지명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송도공원에 쓰면 안됩니다 송도공원 집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애교소입니다 애교소 자 애교소를 한번 뒤돌아 봅니다 애교소 애교소 뒤돌아 봅니다 애교소 뒤돌아 보고 애교소 자 애교소 자 애교소 350미터 애교소 촬영을 애교소 탐방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2